Q. 튜펜의 선택 Q. 테프의 선택 자 정말 많은 분들이었습니다. 정신을 한번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튜페입니다.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 진짜 반갑습니다. 우리 반갑습니다. 정신으로 개인 인사를 한번 하죠. 네. 정단합니다. 안녕하세요 튜페형 정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투표현의 준효입니다. 안녕하세요. 투표현의 태균입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더 뜨거운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함께 즐거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곡 갈까요? 그렇죠. 다음 곡으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무대를 이제 나누리셔도 될 때 여러분 투표현과 함께할 시간 어떠셨어요? 재밌으셨어요? 네, 그러면 자,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무대를 찾아봤습니다. 자, 이제 저희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다음 곡에 나올게요. 죽어도 못 봐! 여러분, 다들 짐작하셨죠? 바보 아니면서 짐작하죠? 자, 다음 곡에 투표현이 나올 거고요. 저희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면서 가져보겠습니다. 저희 다음 곡에 나올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첫 곡에 투표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